반갑습니다. 최고의 물리만점 전략가 백이범입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잘들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저도 이렇게 시험지를 받아서 막 풀고 이렇게 임하는 거라 뭔가 이제 학생들의 정답률, 오답률, 그 다음에 학생들의 어떤 현장에서의 어떤 반응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은 상태라서 사뭇 좀 궁금합니다. 사실 좀 이 라이브가 약간 소통할 수 있는 형태였다면 조금 더 좋았을 거라는 개인적인 바람은 있는데 어쨌든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번 6월 모의평가 물리학 1 그리고 물리학 2까지 2도 살짝 언급은 할게요. 일단 총평을 좀 하고요. 그리고 자세한 내용, 자세한 분석은 해설 강의를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해설 강의를 좀 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객관적으로는 작년 수능, 작년 수능하고 비교해보면 작년 수능보다는 훨씬 어려웠죠. 훨씬 어려웠고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이라 하면 문제 만들고 강의하는 이 종사자 입장에서는 업계 종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었는데 그 유형이 좀 바뀌었거든요. 난이도보다는 사실 이 난이도 상승을 여러분들이 느낄 텐데 주관적으로는 근데 사실 난이도가 올랐다라기보다는 유형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출제 집단이 조금 변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강의 중에서 좀 자세하게 썰로 풀도록 하겠고요. 좀 위험한 얘기라서 지금은 공식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힘들고 출제 메인 집단의 변화가 느껴지는 시험이었다. 작년과는 사뭇 다른 다른 사람들의 손을 거친 좀 가치관이 조금 다른 물리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이 변화된 것 같다. 물론 그것은 원인을 추론해보면 작년의 그 사고 때문이죠. 50컷 사고 때문에 조정하려는 의지가 보인다. 그리고 교과 범위를 교과 범위를 작년 수능만 놓고 축소해서 계속 공부한 학생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느끼기로는 아마 여러분들이 좀 그런 변화를 느꼈던 그 문제가 14번 그렇죠? 14번 그 다음에 16번 그 다음에 17번 이런 문항들은 조금 작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문항들이죠. 특성대성 이론에서 단순히 이제 시간 지연이라는 교과 개념에만 너무 단순하게 그 뭐 주목을 해가지고 운동하는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정도로 너무 교과서를 소프트하게 터치한 학생들은 고유 시간 개념이라든지 시간 팽창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는 뭐 여기 길이 수축도 다루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조금 정량적으로 뭐 계산하는 문제는 물론 아니었습니다만 대소비교회 차원에서 정량적으로 아마 사고해 볼 만한 기회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고 그랬다면 14번 문제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크죠. 그죠? 교과 범위를 조금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한 학생들은 채워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6번 같은 경우도 이제 굴절율 개념 굴절율 개념을 약간 정량적인 데이터 해석으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굴절율 관계식을 관계식을 직접 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연습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하지 않았다면 조금은 헷갈릴 수도 있었던 자료 해석 면에서 좀 헷갈릴 수도 있었던 그런 문항입니다. 이건 정답률이 그렇게 낮았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생소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17번 같은 경우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잖아요. 누누이 강조했던 그러니까 충돌 유형이죠. 충돌 유형과 상대 속도의 융합 유형 제가 이거 빨리 푸는 방법도 알려드렸었고 변수 줄여서 단일 방정식으로 푸는 연립 방정식이 아니라 단일 방정식으로 푸는 그 다음에 이런 유형에 대해서 제 강좌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복 연습을 시켰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복잡하게 단순히 운동량 보존을 단순히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대 속도 간격 시간 변화 그래프 시간에 따른 간격의 변화 그래프를 해석하여 상대 속도를 적극적으로 운동량 보존에 접목시키는 훈련을 꾸준히 하지 않았으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산 실수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이제 많이 틀렸을 문제가 뭐 예를 들면 그 이외에는 그 이외에는 제가 보기에는 4번 문항이라든지 또는 18번 문항이라든지 또는 또는 12, 13번 문항 20번 문항은 당연히 뭐 시간 한 배가 좀 안 됐다면 이제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시간 한 배에 의해서 시간 한 배에 실패하면 난이도가 조금 높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죠. 4번은 좀 치졸하긴 합니다만 출제자들이 낚았죠. 여러분들을 낚았습니다. 뭐냐면 아니 시료를 투과하는 건 전자현미경에서는 전자란 말이에요. 근데 전자기파로 아주 교묘하게 전자 전자기파 그래서 뭔가 학생들을 실수를 유도하는 방심하잖아 1번부터 6번까지 풀 때까지는 문제를 그냥 대강 읽는 학생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빨리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랬던 학생들은 굉장히 많이 낚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자 전자기파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아니 운동량을 2배 한 게 아니고 운동에너지를 2배 한 건데 거기서 또 낚일 수가 있죠. 기억이나 디귿은 아주 의도적으로 학생들을 낚는 문항이었다. 말장난으로 18번은 사실은 이게 연립방정식을 막 지루하게 세워서 푼 학생들은 시간을 오래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것도 변화량으로 풀었어야 되죠. R 도선이죠. R 도선이었나요? R 도선이 전류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안 흐를 때와 I0 흐를 때 그 변화량만큼의 자기장을 갖고 있는 거거든. 그 자기장을 바로 계산해버리면 기울기 계산해서 자기장축 절편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 변화량이 2B1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아 R 도선에 I0 흐르면 2B1이라는 자기장을 만드는구나. 그럼 당연히 똑같이 I0인데 거리가 절반밖에 안 되는 Q 도선은 4B1이구나. 그러고 나면 이제 R 도선에 전류 흐르지 않을 때 합성 자기장을 가지고 P 도선에 의한 자기장을 바로 풀 수 있는 사실 눈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였는데 너무 우직하게 이거를 뭐 P에 의한 자기장 Q에 의한 자기장 R에 의한 자기장을 다 변수로 놓고 연립해서 풀었다면 복잡할 수밖에 없죠. 항상 뭐 전기력 중첩이라든지 자기장 중첩은 변화량 대칭성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19번 같은 경우도 19번도 마찬가지예요. 전기력의 합이 늘 0이다. 뭐 이런 약간의 어떤 팁들이 문제풀이 팁들이 좀 문제풀이를 통해 채화가 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용이 어려웠다기보다는 형식에 적응을 못해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거죠. 12번도 역시 오 요번에 아주 상대속도를 좋아하는 출제자였던 것 같아요. 가속도가 동일할 때 속도차 또는 상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평균속도식과 상대속도식을 연립해서 푸는 마지막에 뭐 등가속공식 3식 써서 마무리하면 깔끔하게 정리되죠. 13번 빗면도 제가 무지 강조했잖아. 이게 올드패션하다라고 비판했던 학생들이 많았는데 작년에 안 나왔다고 해서 효과범인데 이걸 소홀히 하면 그 다치는 거거든요. 빗면 유형에서 빗면 방향의 힘 거기 나와있는 C와 D의 빗면 방향의 힘이 암시되어 있잖아요. 그걸 상대값으로 놓고 그 나머지 C와 D를 제외한 ABD가 등속운동하는 상황을 기준상황으로 해서 그것도 변화량 체크하는 거죠. 결국 C를 매달았을 때 또는 D를 끊었을 때 발생하는 합력을 F1MA로 연결하면 가속도비가 바로 나와요. 식은 계산은 되게 단순한데 요령들이 좀 필요한 거예요. 약간 난이도 있는 문제들을 다양한 형식으로 얼마나 연습을 해봤느냐. 6월이라는 시기에 비춰봤을 때 6월이라는 시기에 비춰봤을 때는 조금은 제가 봤을 때는 과한 수준이었다라고도 보여지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상 등급 컷은 1등급. 뭐 틀릴 수 있어요. 아직 뭐 여러분들의 구체적인 반응이라든지 또는 뭐 후기 이런 것들을 아직 듣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그냥 예측했을 때는 1등급 4호, 2등급은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요 2, 3등급 급간에 있는 학생들이 어려워할 만한 시험이었죠. 오히려 상위권이나 최상위권은 이게 어렵다는 느낌은 없었을 거예요. 약간 양극화된 느낌. 그래서 1등급 컷은 좀 낮아지지만 1등급, 2등급 컷이 조금 벌어져서 약간 극과 극, 그죠? 부익부 빈익빈? 뭐 이런 시험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 경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 문항은 제가 쭉 한번 읊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름방학 때부터 중요한 건 이제 이후겠죠. 뭐 6월 모평이 이러이러 했는데 우리가 6월 모평에만 갇혀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6월 모평 이후에 우리가 여름 시기부터 어떤 공부 어떤 퀄리티에 어떤 분량의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이제 얘기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로, 첫 번째 제가 좀 전에도 정리를 했지만 교과 범위를 축소해석하는 우를 범하지 말자. 교과서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면 학생들이 이제 특히나 이런 굴절이라든지 또는 특성대성 이론이라든지 또는 연력학이라든지 이런 준킬러 파트 특히 이건 킬러보다는 줌킬러 파트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킬러는 누구나 과하게 공부해요. 누구나 교과 과정을 약간은 확대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과서가 여기까지 서술한다면 킬러는 킬러니까 이렇게 공부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죠. 킬러는 킬러니까. 근데 이 준킬러는 약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특히 연력학 같은 경우 그렇죠. 아주 PV, 콜, NRT만 쓰면 경기를 일으켜요. 이번에도 그 무슨 얘기냐면 11번 같은 것도 말이에요. 11번 문제도 그렇죠. 11번 문제도 내부 에너지가 변하느냐 안 변하느냐 이게 관건이었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문제가 조금 부족하긴 해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상식을 동원하는 문제죠. 대기압은 어지간하면 일정할 거고 피스톤 무게도 일정할 테니까 기체 압력이 기체가 피스톤을 미는 힘이 피스톤 중력 플러스 대기가 누르는 힘과 평형을 이룬다. 최종 상태가 정지니까 처음 상태도 정지였고 나중 상태도 정지였기 때문에 이거 똑같고 똑같으면 압력이 처음과 나중에 똑같았거든요. 압력이 똑같은데 부피가 늘어나면 온도도 늘어나는 거고 부피가 줄어들면 온도도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사실은 이거 써놓고 푸는 게 가장 깔끔하거든. 아무리 교과서에 명시적으로 이게 안 나와 있다 하더라도 이상기체 절대 온도 부피 압력의 상도가 상관관계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는 정성적으로라도 말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 교과 범위기 때문에 그것을 너무 교과서에 그 틀거리 안에 너무 꽉 갖춰서 약간 확장될 수 있는 주제들을 스스로 쳐내는 그런 우를 범했다면 분명히 이번 시험이 어려웠을 겁니다. 어떤 문제든 만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교과 범위를 약간은 지금보다는 지금 평균적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작년 수준에 작년 눈높이에 맞춰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면 그건 필패입니다. 작년은 역대급으로 쉬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쉬었던 거야. 이 정도 맞춰서 공부를 했어도 이번 6평에서는 실패를 맛봤을 거야. 꽉 채워라. 교과 범위를 꽉 채워라. 그리고 다양한 가능성을 스스로 제기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특히 제가 이제 늘 강조해왔던 얘기인데 충돌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또 작년에 어떤 킬러가 너무 몰빵이 돼 있었죠. 용수철이 연결된 개의 단진동 상황 진동운동 상황 약간 패턴화된 진동운동 상황에 거의 몰빵된 수준이었다면 킬러가 내가 이런 걸 주구장창 강조했잖아. 빗면 상황 빗면 역학이라고 할까요? 빗면에서의 역학계 상황 거기서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및 증감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빗면 역학이나 전통 강자거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충돌 상황 충돌 상황은 한 거의 한 8, 9년 만에 물리학원에 부활된 새 교육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런 우에 빠지거든요. 스스로 기출을 찾자면 저 멀리 뭐 공구 기출 08 기출 이런 거 막 긁어서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약간 올드 패션한 것 같은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오랜만에 부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과거 기출만 살펴봐도 충돌은 매우 다양한 포맷의 문제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충돌은 약방의 감초 같은 주제여서 어디다 갖다 붙여도 그럭저럭 내용이 성립됩니다. 특히 이런 유형은 메인 테마였단 말이야. 대비를 충분히 했었어야 된단 말이죠. 물론 충돌은 역학적 에너지의 증감 상황과도 잘 어울려요. 그렇기 때문에 또는 용수철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개입되는 충돌 상황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용수철을 매개로 한 충돌 그런 유형 제가 이제 다뤘었는데 그리고 이번 보세요. 상대 속도라는 주제도 생각보다는 교과서의 비중이 크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전체 역학의 어떤 분량에 비해서는 여기서도 여기서도 이용되는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의 어떤 평균 속도나 상대 속도의 능동적인 활용 능력을 키우는 그런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지. 특성 대성이론 해볼 건 다 해봐야 돼. 이거 내가 다 계산시켜줬단 말이야. 심지어 나는 이제 직접 느껴보라고 수치를 동원해서 로렌즈 인자까지 동원해서 계산도 시켜줬고 고유 시간에 능동적 설정을 통한 편도 시간의 비교까지도 제가 다뤘었어요. 개념에서도 그랬고 기출에서도 그랬고 기범비급에서도 그랬고 반복 강조했죠. 근데 늘 과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 많은 학생들이 약간 좀 힘들어하면서 사실은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어떨 때는 좀 화도 났고 왜 안 믿지? 분명히 이게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너무나 명백하게도 작년이 역대급으로 쉬었다면 그 반동으로 인해서 뻔히 어려워질 것이고 어려워진다면 작년에 보지 못했던 형식 보지 못했던 조합 작년과는 사뭇 다른 계산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난이도 조절할 거라는 건 뻔히 눈에 보이는 거였거든요. 그걸 대비를 좀 충분히 안 했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본인이 해왔던 물리학 공부의 어떤 범위를 조금 더 확장하고 조금 더 심화하는 그런 작업 본질적으로 그게 뭐 학습시간이 두 배 들고 세 배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이렇게 공부하면 아 이거 물리 너무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했던 공부에 꽤 많은 비중의 질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양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절대 분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계속 작년에 어떤 바운더리에 머물러서 여러분들의 시야에 어떤 머물러서 거기 사로잡혀서 그것만 반복해서 계속 시간을 쏟아붓고 있었거든. 그걸 조금 더 나눠주는 거지. 아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고 그죠? 유형과 범위의 확장 그것이 그러니까 난이도가 올랐다라는 생각보다는 유형의 변화와 출제 범위의 이건 뭐 저는 원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축소해석 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범위의 확장 이번에 뭐 좀 실패를 겪었다면 이 두 가지의 포커스를 맞추고 물리학습을 여름바학 때부터 조금 더 양질전환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9월에는 머지않아 9월에는 조금 더 나은 향상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런 교훈을 준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면 되죠. 예방주사 맞았다고 생각하고 그래 수능에서 틀렸으면 어쩔 뻔했어. 6월 9월 또 계속 쉽게 나오다 수능에서 딱 매운만 보여줬으면 큰일 날 뻔했죠. 차라리 6월에 정신 번쩍 들게 해준 평가원에게 좀 감사하네요. 저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총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20분이라는 시간 동안 어쨌든 시험 보느라 너무 피곤했고 하루 종일 지쳐있을 텐데 이렇게 라이브 해설 총평 듣겠다고 이렇게 모니터 앞에 딱 앉아가지고 이런 거 듣고 받아 적고 이런 학생들은 그냥 성공이에요. 그런 정신력이면 성공이죠. 막 퍼져있고 싶고 사실 그래도 되거든 오늘은 근데 해설 강의는 다 보고 자야지 오늘 시험 보고 오늘 시험 봤을 때 기억이 따끈따끈 날 때 사실 그게 최적화돼있거든 피곤해도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 본인이 풀었던 기억들이 그때 해설 강의 들으면서 체크하고 내가 어디가 부족한지 생생하게 기억이 남아있을 때 이런 것들을 해야 결국 더 오랫동안 그리고 바로 태도가 전환되는 거거든 공부하는 여러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칭찬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짧은 시간이나 라이브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정성들여 해설 강의를 빠른 시일에 빨리 제공을 할 테니까 해설 강의 올라오자마자 사실 뭐 빨리 들으면 좋죠. 빨리 듣고선 약점 찾아서 바로 이제 실천으로 전환해야겠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 좀 주문하고요. 해설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